비약 가리고,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 돼 세, 라, 비, 라, 비, 고주여 우민들 비약 가리고,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 돼 세, 라, 비, 라, 비, 고주여 내 마음속에 라인업을 크게 2번 가자 3번 가자 4번 가자 5번 가자 6번 가자 7번 가자 자, 오늘도 원진 승리에 끌어져 우리 세수들에게 다섯, 둘 다섯, 둘 다섯, 셋 세, 라, 비, 라, 비, 고주여 자, 다시 한 번 다섯, 둘 다섯, 둘 세, 라, 비, 라, 비, 라, 비, 고주여 세, 라, 비, 라, 비, 고주여 오우 네 자, 어제는 짜릿한 역전승 오늘 또 와, 대박 대승 여러분들의 응원의 힘이 정말 얼마만큼 우리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지 모르신 거예요. 정말 오늘은 압도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. 자 내일도 승리하고 스윗가이죠. 자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응원이 있다면 계속해서 연승이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. 우리 선수들 큰 힘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도 함께해주는 우리 슈 리더 응원단 스태프 등에도 수고했다고 경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자 정말 너무나도 더운 날씨에 네 여러분들이 응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자 오늘 또 돌아가서 푹 쉬었다가 내일 5시 아닙니다. 6시 경기고 아시죠? 네 내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. 지금까지 타이버즈 응원단 응원단짠 사업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기호 화이팅 기호 화이팅 기호 화이팅 경호